안녕하세요 대적바지입니다 현재 아이고야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생방송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지금 공들 충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차타고 움직일 것 같아요 생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 명 있네요 이러면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다운댐이다 하신 것 같은데 다운댐 내려달라야겠다 진짜 무송아는 안했기를 자 이게 엄청 빠르구나 도시 잡았네요 스크롤 켜져있어요 잡았습니다 무적 레벨 상승 아 가까이 있으면 상승하는구나 3천 좋구요 행알 켜고 해야겠네요 와 좋아요 이렇지 아 안 떴네 개체는 둘 다 똥이네요 타인 던져야죠 얘네 얘네 어차피 교환하면 좋을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던지겠습니다 일단 주차야되거든요 이거 어디다 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지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저쯤 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가려나 다 던져야죠 다 던져야죠 다 던져야죠 다 던져야죠 다 던져야죠 일단 돌을 던지구요 TV도 있고 아 일단 자전거 인증해야죠 근데 지금 차타고 할거 같아서 자전거 인증입니다 자전거도 될겁니다 바랍니다 8천원 썼는데 자 일단은 다 던져야죠 자폐를 던져야죠 자폐를 던져야죠 자폐를 던져야죠 요즘은 옛날보다 자전거터도 별로 없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야 역시 화면에 닦으면 잘 던져지네 바닥에 이런데 똥이 있네 어 잡은 줄 알았네 얘네들은 그냥 아무도 없으면 잡아봐요 아무도 없으신다 아무도 없으신다 야 뭐야 이거 본게 아무도 안 던지기가 잡히네 야 이 부캐 진짜 미치겠네 지금 편해 아 잡아 전지구장 교환할거 개꿀 아 불새가 바람이구나 큰 의미가 없었네 전지구장 전지구장 교환할거 개꿀 고맙습니다 자기는 정장했지? 네 가셔도 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거 키던지 아 네 언니 오늘 만난 김에 치워드릴까